이거 오므레에서는 어때? 맛있어. 오므레 이렇게 만든 사람 쉽지 않아? 야채 이렇게 많이 넣는 게 더 맛있다. 아삭아삭하고. 근데 그 대신 모양은 드리프잖아. 엄마가 그전 했을 때는 완전 럭크처럼 했잖아. 아니 부부가 저렇게 행복하면 자식이 저절로 커. 맞아, 맞아. 저걸 보고 컸으니까. 자, 오늘 저건데 어떡해. 빅데이인데. 빅데이지, 빅데이. 아니 선에서 잠 못 잔 거 아니야? 빅데이가 아니라고? 아니 뭐 편안하게. 신경 안 써? 신경 안 쓰는 건 아닌데. 내가 신경 많이 쓰는데? 인간적으로? 당신이 신경 안 써요? 나 써요, 그래서 나 잠 못 잤어. 이런 건 처음이거든. 그렇지. 약간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저거 보니까 며느리 잘 보실 것 같은데요? 며느리 거짓말 하나도 안 보면 며느리 우리 집 들어오면 진짜 난리 납니다. 그래, 그러겠네. 근데 어떤 며느리가 이게 좋은데 성격이 샤이한 분들은 저거에 적응을 못 할 수가 있어요. 못 어울릴까 봐. 시켜줄 수 있어요. 아... 와이프가 잘할 것 같아요, 저 사람이. 벌써 와이프 자기가 쓰던 백들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며느리 주려고 다 쌓여 있어요. 아니, 가만히 있어도 받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, 그냥. 됐거든요? 가만히 있어도. 그분이 부르세요? 사전이에요. 이렇게 친하게. 너스레 담당이고 너스레 파트너.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너스레 담당이에요. 너스레. 너스레 파트너. SHAGO ELIO FOX 아